안녕하세요.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.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사이의 관계입니다.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연장선 위에 한 점 D를 잡았을 때요.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. 그림을 보시면요. 삼각형 ABC가 있고요. 여기서 변 BC의 연장선 위에 한 점 D를 잡을 거고요. 이때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.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. 평각이었죠. 그러면 각 C와 각 ACD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죠. 한 내각 각 C와 각 C의 외각의 합이 180도입니다. 그러면 각 ACD에 대해서 각을 써주면요. 180도에서 각 C의 크기를 빼준 것이 됩니다. 또한 같은 삼각형 ABC에서요.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을 다 더하면요. 180도라는 것을 배웠죠. 그래서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가요. 180도가 됩니다. 근데 여기서 각 A와 각 B의 합을요. 나타내면요. 180도에서 각 C의 크기만 빼준 것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냐면요. 180도 빼기 각 C, 180도 빼기 각 C가 같죠. 따라서 각 ACD와요. 각 A 더하기 각 B의 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각 ACD라는 것은요. 각 C의 외각의 크기를 뜻했고요. 각 A 더하기 각 B는요. 각 C를 제외한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죠. 그래서 각 ACD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각 C와요. 각 C의 외각인 이 각 ACD는요. 서로 이웃하는 각이죠. 항상. 그래서 각 ACD와요.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은요. 각 A와 각 B가 될 거고요. 그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.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데요.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요.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여기 그림에서 다시 보면 삼각형 ABC에서요. 각 ACD는요. 이 각은요. 얘와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니까요. 각 A와 각 B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.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요.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봤고요. 이 내용은요.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. 꼭 기억을 해두세요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 후에